항상 양심을 따르자. 불원복. 멀리 가지 말자. 마음이 탈선해서 멀리 가다가도 금방 돌아오자. 탈선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이니까 실수하게 돼 있고 탈선하게 돼 있고 탐진치한테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. 가다가 빨리빨리 돌아오자가 불원복입니다. 아니 불, 뭘 원, 회복할 복.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라. 주역에 나온 말인데요. 공자님의 가르친 불원복. 진짜 불원복만 되면 여러분 성인이에요. 성인도 가다가 돌아와요. 성인도 아예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.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.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아버지 피하게 해주세요. 살짝 간 거죠. 살고 싶어요. 살짝 가다가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. 가다가 바로 돌아온 격이죠. 이게 불원복입니다. 그래서 불원복. 아예 멀리 안 가야 이게 멀리는 아니더라도 아예 멀리가 아니더라도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러시면 안 돼요. 실제 성인들은요. 아까 성인에 대한 상이 깨진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진짜 성인들은 성인들도 갔다가 돌아옵니다. 갔다가 오는데 워낙 티 안 나게 갔다 오니까 중생들이 볼 때는 아예 안감붕처럼 보이는 거죠. 워낙 빨리 돌아오니까. 그런데 중생은 갔다 오게 돼 있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누구나 탐진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탐진치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뭐라고 떠드는 걸 듣습니다. 들으면 가는 거예요. 아 배고파. 배고파의 마음이 확 가요. 성인도. 배고파. 그럼 탐욕에 확 빠진 거죠. 배고프다. 그래도 배고프다는 얘기 들었으면 그 간절한 얘기 들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.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. 이 정도는 성인들도 똑같습니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우리 마음 공부에 아주 중요해요. 요결입니다. 브롬버. 유교의 개과천선 이런 말 우리 익숙하잖아요. 그게 마음 공부의 최고 요결들이에요. 개과천선. 허물이 있으면 선으로 돌려놔라.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무심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말 들어도 뇌가 별로 자극을 안 받죠. 개과천선. 좋은 말. 꼰대 같은 소리 하네.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워낙 그냥 익숙한 말이라.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. 개과천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. 인간은 실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서 선으로 바꿔놔라. 이게 개과천선입니다.